음악 유익한 건강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플러스입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단일 질환 중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하는데요. 최근 5년간 연평균 6.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주로 50대에게서 발생하여 나이가 들수록 발생이 증가하는 노인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40대 돌연사의 주된 원인으로 손꼽히는 뇌졸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년 사이 뇌졸중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령으로 보면 70대, 60대, 80세 이상 순이었으며 이들이 전체 진료 인원의 77.8%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40대 돌연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30대에서도 드물게 나타나고 있어 이제 더는 노인 질환이라 부를 수 없게 됐습니다. 뇌졸중이란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혁적 증상을 말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과 같은 말이며 우리나라에선 흔히 중풍이라는 말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혈관이 막히는 것으로 이를 뇌경색이라고 하며 허혈성 뇌졸중으로도 불립니다. 둘째는 뇌혈관이 터지는 것으로 뇌출혈 또는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2015년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는 53만 8천 명으로 이 중 뇌경색 환자가 82%인 44만 1천 명으로 뇌출혈 환자보다 5배 이상 많았는데요.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의 절대다수는 뇌경색이지만 최근 수년간 뇌출혈에 의한 뇌졸중 환자가 비교적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혈전증은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써 이것은 혈관 내부에 피가 응고된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이것이 점차 진행되어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혈전이 심장이나 목에 큰 혈관에서 떨어져 나가 혈유를 따라가다가 뇌혈관이 막히게 되는데 이를 뇌색전증이라고 합니다. 특히 심장판막증이나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 내 혈액의 흐림에 이상이 생겨 심장 안에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혈압이 계속되면 뇌연의 작은 동맥벽의 변화가 와서 이곳이 막히면 작은 뇌경색이 생깁니다. 죽상 동맥 경화증이 있는 혈관벽은 신축성이 떨어져서 갑자기 혈압이 오르면 약한 부위가 터지게 되는데 이때 뇌뇌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뇌졸중 환자의 20에서 40%는 미리 경고성 증상을 경험합니다. 이를 일과성 허혈 발작, 흔히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시적으로 뇌동맥 하나가 막혔다가 다시 열림으로써 신경계장애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손상된 뇌 반대측 얼굴, 팔, 다리에 감각장애가 생기며 이는 대개 반신마비와 같이 오게 됩니다. 정신이 명료한데도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거나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혀, 목구멍, 입술 등의 근육이 마비되어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비는 없는데도 손, 발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으며 길을 걸을 때 자꾸 한쪽으로 쏠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의 한 귀퉁이가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한 물체가 똑똑히 보이지 않고 두 개로 겹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고 살해가 잘 걸리며 때로는 침을 삼키지 못하여 침을 흘리곤 합니다. 뇌 동맥류 파혈에 의한 거미마카 추혈의 경우 난생 처음 경험하는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발생하며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뇌졸중 진단은 환자의 병력 청취와 신경학적 검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이 밖에 CT나 MRI, 혈관 촬영술과 같은 뇌영상 촬영을 시행해 뇌경생이나 뇌출혈을 감별합니다. 여기에 질환 자체에 대한 진단을 위한 검사도 중요하지만 입원하면서 시행되는 위험인자를 조사하는 혈액이나 심장검사 등과 환자의 신경학적 기능을 파악하는 뇌혈류 검사, 뇌유발 전의검사 등도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와 예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병행되기도 합니다. 초기 3시간 내에 진단이 되면 초기 뇌손상의 진행을 늦추고 재관류를 하기 위해 혈전 용해제를 쓰거나 막힌 혈관을 중재 시술로 열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혈성 뇌졸증의 대부분은 고혈압에 의한 뇌뇌출혈입니다. 이 경우 혈압조절, 뇌압조절 등의 응급치료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고인피를 뽑아내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거미마카출혈의 원인은 대개 뇌의 동맥류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뇌의 동맥류를 없애야 재출혈의 위험이 없어짐으로 혈관 조용술로 위치를 확인한 후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동정맥 기형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의 경우에도 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위치상 수술이 곤란한 경우 감마 나이프를 써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없앨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출혈 환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뇌출혈은 한 번 파열하면 대개 재출혈을 유발하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뇌졸중의 증상이 보이면 응급실로 빨리 후송해야 하며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이물질을 빼내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갑자기 뇌혈관이 막혀 허혈성 뇌졸중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혈전용해제 정맥주사 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나 혈전용해제 치료 한계 시간을 넘어 내원한 경우에는 바로 동맥을 통한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도 시간 제한이 있어 일반적으로 최대 8시간 이내 환자에게만 시술하게 됩니다. 또한 출혈성 뇌졸중 중에는 뇌혈관 꽈리라 불리는 뇌동맥류 파열이 대표적으로 시술이나 수술로 치료하는 병입니다.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MRA나 CTA와 같은 뇌혈관 검사를 흔히 시행함에 따라 비파열 뇌동맥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적 치료를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술은 사타구니에 있는 굵은 동맥에 카테터라고 하는 관을 넣어 혈관 속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술에 따른 흉터가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뇌졸중은 초기 치료가 어려워 그 자체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더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는데요. 뇌졸중 환자 3명 중 1명이 장애를 얻고 그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3급 이상의 심한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성 허혈성 뇌졸중은 혈전 제거 시술을 할 경우 80 내지 90%에서 막힌 혈관을 재개통시킬 수 있으나 예후가 만족할 만큼 좋은 경우는 그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재개통이 된다고 해도 재개통이 되기 전까지 뇌선상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뇌동맥류 파열의 경우에는 환자의 뇌원시 의식 상태에 따라 예후가 결정되나 일반적으로 3명 중 1명은 정상 1명은 후유증이 남고 1명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파열 뇌동맥류의 경우에는 시수로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마비 증상이 나타날 때 바늘로 손을 따면 도움이 되나요? 아닙니다. 뇌졸증으로 쓰러진 환자의 넥타이나 단추를 풀어주고 편안히 눕힌 상태에서 낮은 베개를 어깨와 목에 걸쳐 넣어 기도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머리는 심장보다 약간 높게 하고 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마비된 쪽을 위로해서 옆으로 눕히고 방석, 베개 등으로 몸이 젖혀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바늘로 손을 따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해치기 Yes or No! 두 번째 코고리가 심하면 뇌졸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가요? 맞습니다. 코고리가 심하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면서 숨을 10초 이상 쉬지 않거나 호흡량이 50% 이상 감소했을 때를 가리켜 무호흡 또는 저호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1시간에 5번 이상 나타나면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장기화되면 성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며 심부전, 부정맥, 신근경색 및 뇌졸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뇌졸증은 1분 1초의 시간과 다투는 질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만약 뇌졸증을 한 번 이상 경험했거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같은 질환이 두 가지 이상 있거나 흡연, 과음, 비만, 운동 부족 등 위험 요인이 있으면서 고령이라면 뇌졸증이 발병했을 때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뇌졸증 환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언어장애, 기능마비 등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살아남은 3명 중 1명은 영원히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졸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